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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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안녕 안녕 또 왔네? 언니, 언니 이제 인궁님 만나러 안 나? 언니, 언제 인궁님 만나러 안 간다던데?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먼저 볼 거야 잠시만요 눈물 그렁적이 자세한 꼬물을 보다가 약간 꼬물이 약간 꾸떡꾸떡 살짝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린이는 취향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한 번 느낌이 이상이 되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네 동생이 오 진짜 소름돋다 어디, 어디에 씌워? 순간 돌아보고 네 아저씨 돌아버리라고 어라? 이거 뭐니? 소름돋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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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다 떨어져 너 buds 집속 안 꼈다 오라분이 하고 안 꼈다 안아주고 꼬무라 하고 입술 올리지 말고 안 꼬무리 하고 손잡고 가려고 어차피 여기서 꼬무리가 프레임 아웃이었거든 안았다 치고 오면서 내려놓으면 돼 아프지? 응? 이거 이상해 봤어요 그거? 아까도 이상한 걸 넘기고 아까도 이상해 좀 더 발견해 줘요 수영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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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 동그룹도 동그룹을 맞춰주시지 똑같이 연결해주신대 다이를 이짜 갈까? 안녕하십니까